지난번 K-뷰티 클래스를 위해 방문했던 뷰티 쇽을 다시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이곳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을 받게 될 소녀들. 과연 소녀들은 어떻게 변신하게 될까요? I really love makeup and Korea is very famous for K-뷰티. The most what I expect to do. 한국의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 메이크업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그저의 메이크업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저의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위해 방문했던 뷰티. 저는 제 메이크업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. 8. 10. 11. 11. 15. 16. 12. 17. 16. 17. 17.23. 네 converters around and look at.. 킹 킹 킹 킹 킹 Chicken. 네 Inst Randhhhh strength 네 찬밤 알아 allemaal 잘 어울릴 것 같다. 너무 많이 하얀색. 저는 모든 색을 넣을 것 같다. 이 제품은 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 제품입니다. 잘 어울릴 것 같다. 잘 어울릴 것 같다. 지시 지시. 프린세스. 지시. 프린세스 컨셉. 제 컨셉입니다. 고고 고고. 플라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다. 갱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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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, you know. I know, I know. 오늘 날씨가 될 것 같다. 뭘 할까요? 뭘 할까요? retir의 faces. 왜? Intelligence 캠프, Daveyes고 캠프. 루나. Oh Ozuna. 에가 면을 먼저 받았네. 네. 네, 우리의 래시아가 우리의 래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네, 여러분의 래시아가 있는 래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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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는 래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네, 나는 너무 축하해요 네, 이거 좋은데 여기에서 이거 small, small, small. 너무 그러면 오래 걸리는다. 나왔던 거 같았어요. 목소리가 안 한걸. 나 안 보고서 잘생겼어.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다음으로 했는데, 어떻게 안 하는데? 나의 눈이 많이 있는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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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에스테이크인 것 같아 너무 좋아 엘린은 일본에서 아이돌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프로의 메이크업이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멜루는 것 같아 아마도 맵다니なくて That's why you're so good at makeup Professionnel E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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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that's a good experience you know Like getting to do this For ERI as well E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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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죠